삼성 오신 날마다 세 번씩 몸을 살핀다. 하루에 세 번씩 처신을 반성한다는 뜻입니다. 나는 날마다 세 가지를 반성한다. 정자가 말했다. 나는 날마다 다음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나 자신을 반성한다. 삼성 오신 첫 번째 남을 위해 일을 깨하면서 진심을 다하지 못한 점은 없는가? 두 번째 법과 사귀면서 신의를 지키지 못한 일은 없는가? 세 번째 배운 것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은 없는가? 해설 논어 하기 편에 나온다. 여기에서는 삼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삼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많이 라는 뜻도 있다. 따라서 삼성 오신은 하루에 여러 차례 반성한다고 풀이해야 한다. 날마다 세 번씩 몸을 살핀다. 하루에 세 번씩 처신을 반성 한다는 뜻 engels conversation 잡 эт da 책 책 책 책 책 책 져 verste 감사합니다.